저는 조금 더 추고 싶어요, 사실 여기서도 다 같이. 조금만 더 추고 싶어. 진짜로? 순서를 좀 외워야겠는데요? 원 투 아마존. 웰컴 투 컴 투 컴. 띠리리띠. 피비고. 모션을 바꿔서 빨라지는 스텝. 벗어지는 숨소리. 웰컴 투 컴.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자, 날이 배달만 오는 게 아닙니다. 승인물을 위한 환영 세레머니입니다. 자, 놀이 한 번 더 키워볼게요. 좋습니다. 가자. 자, 리듬을 타면이다. 박자를 튕기면서. 원 투. 원 투 쓰리 포.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마존의 여신. 여러분들이 환영합니다. 땡큐. 박수리. 요리. 요리. 요리 컴. 아싸. 신난다. 재미난다. 두 번씩. 감사롭게. 강력 있게. 원 투 아마존. 웰컴 투 엑프레스. 난다. 나. 자. 다음에 하이라이트. 요리. 컴. 아하. 사람과 열정을 손님분들께. 자, 웨이브. 원 투 쓰리. 어깨 쭉 갑시다. 원 투 아마존. 웰컴 투 웰컴 투 컴. 띠리띠 비비고. 자, 모션을 바꿔서. 빨라지니 스테. 갚아지니 숨소리. 이쪽에서 박수 한 번 주세요. 비비고. 웰컴 투 인스테. 자, 다 같이 손잡고 인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자리 있으면 2절도 있어야겠죠? 오예. 빵야 빵야 빵야. 빵야. 그렇지. 아마 여기서만 볼 수 있다. 금부 차가 튜닝. 얼굴로 튜닝 댄스. 금부 차의 얼굴을 집중해 주세요. 1번마. 2번마. 3번마. 호션을 바꿨어. 자, 립스틱 댄스. 자, 여기까지. 나 포기. 자, 흔들어. 흔들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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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2번마. 1번마. 2번마. 1번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사겠죠. 전 근무자가 춥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전 근무자가 생기면 되는 상태에 어떤 박수 있는 것들만 하겠습니다. 1, 2, 1, 2, 1, 2, 서점. 자! 이야! 정답! 으와아, 예아! 자, 깔끔한 마무리는 이렇게입니다. 기타님 분들을 위한 기타님 언니는 다신지만 여기까지 오십니다. 괜찮으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으아아아아아아